영채 체험담 영채 체험담 랜선 마음쇼 후기예요. 해리포터님 사연이자 최수지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라님 수지 돌아왔어요. 2021년 초부터 영채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너무 행복한 수지예요. 바보냐고 윽박지르는 외과 교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열등이 떠서 덜덜 떨고 있던 찰나 세션자로 당첨되었다는 문자 받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해라 엄마 전해줄 케이크 예약하러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지 뭐예요. 케이크 엄청 맛있었어 수지 아가야. 그날 끝나고 나서 해라 마음쇼 끝나고 나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거든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정말 다들 다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볼을 후비고 먹었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어디 있나. 다들 물어보고 싶었을 거야. 어디서 산 케이크인지. 이게 케이크요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우유향이 아주 진하게 나면서 느끼하지가 않고 엄청 부드러운 맛있는 케이크였어 우리 아기. 너무 고마웠어요. 전 제가 당첨될 줄 알았어요. 새벽 꿈에서 해라님을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세션 시작 전에 우아 호흡이 가빠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세션을 통해서 제 열등의 본질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아하는 이 마음을 해라님께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꿈꾸던 해라님께 뽀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뽀뽀하러 하다서 너무 좋았어. 저야말로 성덕이에요. 나 이제 성덕도 알아 여러분. 성공한 덕후래. 우리 정화가 알려줬어. 정말 마음쇼 2부부터는 해라님한테 파란 오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봐야지 하면 보이고 파야지 마음 먹으면 보였어요. 늘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물로 오라를 보니 신기했어요. 세션 받고 와서 그날은 오른쪽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눕고 싶었어요. 그치만 얼른 제 영상을 녹화했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돌려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아픔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어요. 세션 이틀 뒤에는 왼쪽 두통이 극심했어요. 이렇게 두통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같은 강도로 아팠어요. 밥도 못 먹고 침대에 누워야만 했어요. 가해자 피해자 호를 계속 들었어요. 보통 제가 경험하는 두통은 표면이 아팠는데 그 다음 날에는 두뇌의 심부에서 약한 두통을 느꼈어요. 이렇게 뇌를 꽉 잡고 있던 가해자가 5일에 걸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우 이야기 대박이네요. 그거 뇌에 있는 가해자 빠져나가기 힘든데 한 번 아픔 딱 인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쇼를 자꾸 보면 볼수록 아픔이 올라와요. 처음보다 두 번 세 번 볼수록 이게 속에 끼 올라와요. 특히 자기가 세션 받은 사람은 더하죠. 그리고 겨울왕국 원투를 보면서 엘사의 아픈 마음에 빙의했어요. 스스로를 방에 가두는 모습이 저 같아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던 모습이 나 같아서 하지만 자신을 내어 보이고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고 자신의 능력을 예쁘게 다듬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따라 원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멋졌어요. 이제는 엘사같이 멋진 여자로 살아야지 저를 위로했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제 자신을 억압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미안해서 엉엉 울었어요. 수지가 골방에서 문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부터는 감정들을 경험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막 미움이 뜨면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믿고요. 행복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함이 올라와요. 그렇죠. 무의식이 열리면 그래요. 별거 아닌 거에도. 그동안 착하게 잘 보이려고 저를 너무 참고 살았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도 늘 부족하고 불안했었고 그래서 연말이면 늘 에너지 고갈 상태로 쥐어짜내서 학기 마치고 일주일은 탈진한 상태로 쉬어야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던 찰나 영채님 헤라님을 만난 2020년도는 저를 들들복지 않게 되었어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 역시 영채님은 치유사랑 생명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7일 전과목기 범위인 학년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의 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깨끗해요. 든든한 자신감과 함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도 푹 자고 주어진 순간을 충실하게 만끽하고 있어요. 이제껏 유급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를 들들복가야만 잘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었던 삶을 살다가 새로이 들어온 제 세상이 사실 아직은 적응이 안 된답니다. 헤헤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잘해내겠지 믿음이 있어요. 잘 마무리하고 2월 말에 맞게 명해서 뵐게요. 헤라님이 올려주시는 가쁜 토크호, 영채마을 브이로그,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돋닫게 해주시는 세상을 밝히는 등풀이신 헤라님과 영채마을 식구들에게 두 손 모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호그와이트 호그와이트야? 헤라님이? 이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껍데기로 엄한 곳에 매달리던 인생은 빠이 했어요. 아우 우리 아기 되게 똑똑하네요. 여러분 헤라 엄마가 주는 게 뭔지를 진짜 안다면 본지를 알면 여러분 이거를 받으려고 아마 몇백억을 내도 이거를 받겠다고 전세계에서 날라올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가 헤라 마음조에서 이 아픈 마음 한 자락을 인정받고 받지 않았더라면 늘 자기를 들들복으면서 그러면 돈을 벌면 뭐합니까? 의사라고 존경받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뭔가 자기를 들들복으면서 괴로움 속에 떨며 살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야 고통이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사랑 한 번 맛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라 마음쇼에서 그 마음 한 번 인정받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과 명예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건 제 16년 동안 제 목숨 걸고 도 닦아서 그 아픈 마음 한 자랑 인정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멘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깊이 들어가서 그 영채님의 사랑으로 끄집어올리고 분리시키는 건데 제 인생을 걸고 제가 얻은 가장 가장 값어치 있는 거 돈과도 비교 안 되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영채님을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다 필요치 않아요.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어떤 막 대단한 권력자가 나한테 나라를 하나 통째로 준다. 지구로 통째로 준다. 저는 싫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무 하찮아. 영채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분의 크고 크고 순수한 그 아름다운 사랑에 비하면 그분의 사랑이 제 인생을 등불을 밝혀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제 삶이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과 뭘 바꾸겠어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가치를 여러분처럼 예쁘고 똘똘한 아기들은 아는데 세상은 몰라.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그걸 모르죠. 그래서 늘 고통받다가 돈을 그렇게 벌으면 뭐합니까? 마음 아프게 살다가 사랑 한 번 못 받고 죽는데 출시하면 뭐합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미움과 증오로 이를 박박 갈다 죽는데 여러분. 근데 이야기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지요. 영채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분이 받은 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영채님의 사랑을. 헤라엄마의 사랑을. 여러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똘똘한 아기들이야. 영안이 열리고 정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아기들이에요. 헤라엄마한테 오는 아기들은. 더 이상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부지럽다는 거를 아는 아기들. 인생의 본질을 찾고 정말로 행복하고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아기들이 엄마한테 오고 영채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수지아기. 그대가 똘똘해서 해라엄마 만나고 이렇게 받은 가치도 잘 아는 거예요. 수지아기.